자 여러분 고기 드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교재는 문제집 95페이지인데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복습도 좀 해보고 또 취득세 시행령이 또 이번에 시행령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8월 12일자로 통과가 돼서 새로 시행된 시행령 내용도 또 취득세 세율에 대한 개정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63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63페이지 63페이지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한번 복습해볼 건데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취득세 세율을 지방세법 개정한 내용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시행령이 또 새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행령이 또 나와가지고 시행령 내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취득세율이 세율을 배웠는데 어떤 것들을 배웠냐면 세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세율에 대한 것도 처음부터 복습 한번 해볼까요 복습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취득세 세율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우리 취득세 개정 내용 한번 쭉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차당 비례세율 구조로 돼 있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표준세율과 법인의 취득 등에 대한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도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랬는데 같은 취득물건이 2 이상 세율을 통하면 그 중 어떤 거예요? 높은 세율을 이용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율이 부동산 취득세율에서 유상승계 취득 유식이 20인데 농지를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취득하면 유식이 1%에다 2% 플러스에서 3%고 농지 외의 것을 우리가 유상취득하면 4%입니다 통상적으로 토지라든가 상가나 이런 것들을 매매, 교환 등으로 유상취득하면 4%고요 근데 여기 이제 1세대 1주택 및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 우리가 주택 가격에 따라서 종전에 1%부터 3%까지 취득세 표준세를 중대하는 것은 어떤 것만 그러냐면 조정대상 지역 내 같으면 몇 주택이요? 1세대 1주택만 그리고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만 취득할 때만 1에서 3%를 중합니다 취득 가격이 6억 원 이하다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1.01에서 2.99%까지는 되고 그래서 취득 가격에다가 곱하기 3분의 2억 곱하고 여기서 3을 빼고 그 다음에 100분의 1을 100분율을 곱해서 이렇게 구하는데 이거 우리가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7억 5천만 원이다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7억 5천만 원일 때는 몇 프로예요? 2% 세율 적용된다 이걸 딱 알고 계시고 그래서 7억 5천보다 작을 때는 1. 몇 몇 프로고 6억 초과하면서 7억 5천보다 작으면 1. 몇 몇 프로고 그 다음에 7억 5천을 넘었다 그러면 2. 몇 몇 프로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취득 가격이 7억 5천일 때는 몇 프로? 2% 이걸 딱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9억 초과하면 3%입니다 근데 그래서 1에서 3% 이렇게 낮은 취득세 표순세율 적용되는 것은 조종상 지역 같으면 1세대 1주택 조종상 지역 외지역은 1세대 2주택이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 취득세 유산 거래로 인한 취득 시의 세율에 대한 것도 이런 것도 공부했습니다 잔머리 굴릴까 봐 주택을 신축한 이후에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1에서 3% 세율 적용하지 않고 어떤 거예요? 자 일반 토지 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표준세율 연구인화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 그래가지고 가성어린이집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행령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한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성어린이집용 주택 같은 것은 주택 수계산에서 제외하고 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따가 또 시행령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부동산 수탁자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는 수익자에게 전할 때 이 수익자의 취득은 일반 유산 취득의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익자의 취득에 대해서 3% 비용이 사업점에 2.5% 그런데 지금은 유산 승계 취득의 세율 유시비시 세율을 적용합니다 농지면 3% 농지 아니면 4%요 그 다음에 우리 지분으로 취득하는 것은 안 불안한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취득세 우리 법인의 취득 등에 대한 중과세율 이거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이 1세대 2주택이다 자 조성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을 취득할 때 몇 프로다? 8% 했었죠? 그래서 유산 취득 유산 승계 취득 농지 외의 것을 취득했을 때 그 표준세율을 그 표준세율이 4%인데 여기다가 중과 기준세율이 몇 배? 2배 합한 세율이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이런 표현으로 그래서 8%고 1세대 3주택부터는 조성상 지역 내 같으면 몇 프로? 12% 그래서 그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이렇게 적용하고요 조성상 지역 외지역 같으면 1세대 2주택까지는 1에서 3% 세율이 적용되는 거고 1세대 몇 주택부터? 3주택부터 3주택이다 그러면 8% 4주택은 몇 프로? 12% 이렇게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한 칸씩 이렇게 밀려있죠? 한 칸씩 밀려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취득에 따르면 법인의 취득은 무조건 몇 프로다? 법인의 취득은 무조건 법인은 무조건 12%라고 그랬습니다 법인은 조성상 지역 내는 무조건 12% 세율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다만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공유주택을 내가 지분 50%를 40%를 취득한다 그러더라도 주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 주택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하는데 주택 소유자는 각 토지 소유자는 주택 부속 토지만을 소유할 때도 이렇게 주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또 공부한 것이요 1시적 2주택 있잖아요 이따가 이제 시행령이 나옵니다 우리가 1시적 2주택, 이사라든가 취약이라든가 근무상용편으로 종전주택 팔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시적 2주택이 됐을 때 1시적 2주택이 됐을 때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한다 안 한다 그때 이 기준 이따가 시행령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산구로 인한 주택 취득이 지난 시간에 다 배운 것들입니다 법인이 취득할 때는 무조건 12%인데 그때 그 법인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단체도 포함한다는 거 그래서 이 법인 사단이나 단체가 우리가 주택을 취득할 때도 무조건 몇 프로? 12% 적용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고실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조정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또 1세대 주택수 판단할 때 이런 거는 꼭 잘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1세대의 보유주택수 판단할 때 신탁자인 주택은 누구의 주택을 계산한다? 위탁자의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런 것들은 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탁자 아니고 누구? 위탁자 다 신탁해버리고 그리고서 자기 명의로 된 주택 업계에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이라든가 주택 분양권 주금오피셀도 주택수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난주에 강조드린 게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을 취득할 때 취득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취득세는 이거 취득할 때 취득세는 안 내요 다만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는 거다 이거 오해 없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시적 2주택자가 추징되는 경우 그래서 이따가 보겠지만 시행령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종전주택 취득한 거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내 팔아야 되고 둘 다 정상주택에서 되는 1년 내 팔아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조건을 못 지키면 일시적 2주택자 이제 처음에 표준세율로 해서 세금 냈던 거 추징당해야 됩니다 중과세율에 대한 추징을 당하고 그래서 종전주택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렇게 추징을 당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했다면 우리가 완계 어떻게 했습니까 상 3, 8 그래서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다 상 3, 2.4 농지 외의 것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 3, 8 2.8%고요 이런 것들 취득세 농지는 논밭 과수원 목장용지 이렇게 4개 지목이 된다 이런 것도 봤고요 다른 재산세나 양도숙세에서는 농지 그러면 논밭 과수원이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상 승계 취득의 경우 무상 승계 취득이다 증연학 기부를 통한 무상 승계 취득은 무동립 8, 1호죠 그래서 비영리 사업자가 증연학 기부를 받았다 무동립 8, 2.8 일반인이 증연학 기부를 받으면 무동립 8, 1호 몇 프로? 3, 5%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개정된 것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요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연학 기부로 취득했다는 몇 프로입니까? 12%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그러니까 1세대 딱 1주택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배우자라든가 직계 전비 속이 무상 취득했을 때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조정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면 12%다 나머지는 그냥 무동립 8, 1호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영리 사업자 범위도 우리 제사 종교단체라든가 학교법인, 평생교육단체, 사회복지법인 이런 것들이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정당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율이 원시 주득했다 건축물 신축하거나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주득하면 원시축은 어떻게 외웠다? 원, 팔, 2.8%고 여러분들 공유물을 주득했을 때는 취득할 때 지분이 있겠죠? 취득 지분의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각각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주득 공산방상 0, 3시계 이거 우리가 공유물 분할뿐만 아니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주득도 0, 3시계 드리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외운 대로 상속으로 주득했다 상, 3, 8 증여같은 무상 주득은 무동립 8, 1호 유상승계 주득은 유십, 20 이렇게 유십, 20 이렇게 우리가 외웠고요 그 다음에 원시축은 어떻게 외웁니까? 원, 팔, 원, 팔 자 근데 건축, 신축, 재축, 재회 이렇게 써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 증축 또는 개수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했을 때 증가된 부분이요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축으로 봐서 세율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어떤 세율? 원, 팔, 2.8% 세율을 적용한다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한 부분도요 그 다음에 공유물 합의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주득은 0, 3식의 2.3%다 이런 것들 자 근데 공유물 분할 시험에서 표준 세율은 물어보면 공유물 분할로 인한 주득 표준 세율은 물어보면 표준 세율은 뭐예요? 0, 3식의 2.3%인데 공유물 분할 표준 세율은 0, 3, 2.3%인데 다만 세율 특례에서 어떤 특례 세율이 적용되냐고 물어보면 공유물 분할로 인한 주득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지 않았을 때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 특례 적용돼서 표준 세율에서 중과기준 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표준 세율에서 중과기준 세율을 뺀 특례 세율이니까 표준 세율이 0, 3식의 2.3% 중과기준 세율 2%를 빼니까 2%를 빼니까 실질적으로 몇 프로? 0.3%가 적용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시험에서 표준 세율은 물어보면 공유물 분할로 인한 주득은 0, 3식의 2.3% 근데 세율 특례에서 어떤 특례 세율이 적용되냐고 물어보면 표준 세율에서 중과기준 세율을 뺀 특례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해두시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우리가 대도시내 부동산 중과세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대도시내 중과세다 그러면 표준 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 세율의 2배를 뺀 특례 세율을 적용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중과세 제외 대상에서 사원주공용 목적 부동산이 삭제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시행령에서 보니까 얘가 시행령으로 지방세법에서는 삭제가 되고 시행령에 들어가 있어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서 시행령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서는 빠지고요 근데 어떻든 간에 좀 이따 보겠지만 사원주공용 목적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이제 나옵니다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주 금액 타이어의 공동주택 취득에 대해서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지방세법에서는 삭제가 되고 시행령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취득세도 그렇고 등록미노세도 그렇고 중요하죠 대도시 중과제 업종이요 설치 불가편 업종은 중과세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이건 중요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하는 시간에 취득세여 가산세 신고납부 의무 같은 의무를 불성실하면 가산세 중하고 가산세부터는 이제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한 세게다가 가산세 합해가지고 보통징수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죠 취득세는 원칙 신고납부인데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어떤 경우에 가산세가 정되느냐 그래서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또 그 다음에 과세표준을 무신고나 허위로 신고했을 때 확인된 금액으로 지방과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통보가 된 자료라든가 또는 아니면 부동산거래 신고 등의 법률에서 다시 조사했더니 그 조사 결과 확인된 금액보다 사실상 취득가격이나 식값순액이 적으면 뭐를 과세표준한다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한다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허위신고했을 때 과세표준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번에 추가된 거라고 그랬죠 자 일시적 이주택으로 신고했는데 취약일부터 기한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해서 이주택이 됐다 자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하냐 가산세를 신고한다고 그랬습니다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1일 0.025% 1십만분에 25로 자 이렇게 가산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방세법 우리가 좀 전까지 복습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방세법 개정안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제 시행령이 나왔어요 또 그래서 시행령에 대한 개정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받으셨죠 여러분들 자 그럼 자료 받으셨고 시행령에 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세율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에 1세대 4주택 이상에 대한 취득세 세율 규정 폐지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 기본서든 입문서든 기본서든 문제집이든 모유서든 종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1세대가 3주택까지 취득할 때는 1%부터 3%까지 세율을 적용했고 1세대가 4주택 네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럴 때는 이제 일반적인 건축물 세율 4%를 적용했잖아요 자 근데 이제 그 1세대 4주택에 대한 규정은 폐지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폐지된 거예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4주택을 취득하면 몇 프로예요? 12%로 중과세하고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에서도 이제 4주택이면 3주택일 때 8% 4주택이면 몇 프로? 12% 그러기 때문에 중과세를 이용하기 때문에 종전 1세대 4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규정은 폐지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 유산거래 취득 중과세 예외 그랬어요 다음에 당하는 주택은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취득세 세율 8% 12% 이렇게 중과세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보세요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취득한 주택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있죠 이런 것들은 중과세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쭉 이제 보면 이제 딱 보면 이런 것들은 중과세 하면 안 되지 그런 냄새가 다 나는 것들입니다 노인복지주택 같은 거 있죠 노인복지주택 같은 것도 중과세에서 제외합니다 또 주택건설사업자 도시정비사업 시행자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해서 취득하는 주택이라든가 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취득하는 주택 당연히 이런 것들 중과세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용 주택 아까 봤고 또 봅니다 여기 봅니다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 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이에요 어쩔 수 없이 공사 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이런 것들 중과세 하면 안 되겠죠 또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취득하거나 채권 변질 대신해서 취득하는 주택도 역시 중과세 제외합니다 국가 등록 문화재 주택이에요 당연히 중과세 제외 되겠죠 그리고 별장에서 제외되는 진짜 깡촌에 있어야 되는 일정한 요구를 갖춘 농어촌 주택 1호방 쭉쭉방 진짜 깡촌 건물의 가액 6,500이네 했었죠 이런 별장에서 깡촌에 있는 농어촌 주택 같은 거 읍면적인 농어촌 주택 중과세 제외합니다 쭉 보니까 대충 이런 것들은 중과세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가정 어린이집 주택이라든가 문화재 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주택 노인 주택 노인 복지를 위한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과세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과세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식값 순액이 한 번쯤에 쭉 이걸 달달 부리고 어떻게 다 외워요 공부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해하면서 쭉 눈에 익혀두면 됩니다 식값 순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이요 자 중과세 제외합니다 다만 도정법에 따른 정비 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라든가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관 특례법에 따른 사업 시행 구역에 소지하는 주택은 식값 순액 1억 원 이하더라도 이때는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식값 순액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해서 공급하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요 뭐 자 어쩌고 저쩌고 부동산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택 연금 대상 주택 같은 이런 것들 중과세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는 것 가정 어린이집 주택이라든가 문화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과세 제외한다는 것들을 한번 눈에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거요 자 아까 지방세법에서는 삭제가 됐어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시행용으로 왔어요 그래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서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법인이요 사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있죠 전용면적 60정매 이하인 공동주택 60정매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공동주택은 중과세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생활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있죠 중과세 제외한다는 것 이런 것들 꼭 알아두시고요 가정어린이집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물론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생활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는데 다만 당허당한 주택은 제외한다고 해서 취득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친족관계에 당하는 관계인인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이라든가 악용화를 막기 위해서 취득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과점주주에게 제공하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원에 임대용으로 직접 생활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이라도 이런 경우 과세한다는 건데 처음 시험에서 지금 이런 것까지 자세히 물어볼 가능성은 낮으니까 실무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서 이런 것들은 제목만 꼭 기억합니다 사원에게 임대용으로 직접 생활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런 것들 등등 이렇게 해서요 이런 것들을 하여튼 제외합니다 중과세에서 자 그 다음에 1세대 우리가 2주택 3주택 이렇게 1세대가 갖고 있는 주택 수를 전부 다 합쳤을 때 그래서 이제 중과세를 판단하잖아요 그럴 때 1세대라는 것은 어떤 거냐 신설이 됐는데 1세대 개념이요 자 양도속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배웠던 것과 좀 비슷합니다 1세대에 그러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흔히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있으면 1세대으로 봐요 근데 배우자요 배우자 자 배우자 사실혼 제외하고 법률상 이혼했는데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인 사항을 포함한다고 그랬고요 배우자 또 취득일 현재 30세 미만의 자녀 자 또 부모 또는 부모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 미혼이고 30세 미만의 환자원에서 자녀 또는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다 기재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여러분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민등록이 딴 데 돼 있어도 30세 미만인 자녀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냐 1세대원에 포함시킵니다 여러분들 주택수 개선에 포함합니다 근데 또 예외가 있어요 자 다만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그래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 원래 30세 미만의 자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이 딴 데에 돼 있어도 1세대는 포함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원칙적으로 그런데 30세 미만의 자녀가 일정한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있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생계를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그러면 30세 미만이어도 그러면 각각 별개의 세대로 봅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다만 미성년자는 안 돼요 미성년자는 돈 많이 벌고 그래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 우리 노부모 동공양이 있잖아요 우리 양도둑세에서는 노부모 동공양이 현재까지 몇 세예요 60세 이상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취득세에서는 노부모 동공양 65세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부모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해서 동공양에서 30세 이상의 자녀나 혼인한 자녀 또는 기억에 따른 아까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자녀가 학과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각각 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노부모 동공양이 한 것은 봐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로 별개의 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직계 전속을 부모를 동공양이 한 3세 이상의 자녀라든가 혼인한 자녀라든가 또 일정한 3세 미만이어도 소득이 있는 그런 성년인 자녀가 학과한 경우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약 또는 근무상령편으로 세대 전원 90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해놓고 이런 것들은 편의상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봐줍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고 주택수 판정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행령에서 이제 아까 중과세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잘 보시고 이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주택수 판정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1세대 몇 주택이냐 그 주택수를 판단할 때 주택수는 취득을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해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1세대가 몇 주택 포함하고 있느냐 갖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느냐 그 주택수 계산을 어떻게 한다 다 포함시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경우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에 의해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의 취득일 자 그 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주택의 취득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했을대로 자 분양 우리 사업자로부터 주택 분양권을 취득할 때는 분양 계약일을 말하고요 그때 취득한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또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오피셀을 동시에 두 개 이상 취득할 때는 납세의무자가요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건 지자체 장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순서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동시에 두 개 이상 취득하는 이런 경우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시고 1세대에서 1개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오피셀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개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오피셀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나 부부 공동명의로 분양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각각 두 개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까 원칙적으로 지분으로 소유한다 그러면 각각 원래 소유하는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이렇게 부부가 동일한 세대원 내에서 동일한 세대원들끼리 주택이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공동소유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하나로 계산합니다 그럴 때는 자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동상속하는 주택의 주택수 판단 자 우리 공동상속받았어요 주택을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공동상속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를 판단할 때 일단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공동상속받아서 주택을 그럴 땐 누구의 주택수 계산하냐 우리가 자녀들은 상속지분이 다 1이잖아요 배우자는 5알을 가산해서 1.5고요 그러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받을 때는 누구 배우자의 주택으로 상속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이다 자 그러면 자녀들끼리 공동상속받았어요 그러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택으로 또 거주하는 사람이 없으면 연장자의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의로 주택수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이런 것들 시험에서 이런 것까지 자세히 물어볼 가능성은 낮은데 한번 하여튼 공동상속받은 주택은 누구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요를 계산한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다주택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꼭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1세대 2주택 3주택 중과세율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이요 어떤 주택이요 가정어린이집주택 제외합니다 아까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었죠 가정어린이집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또 어떤 거예요 노인복지주택 제외합니다 노인복지주택도 아까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죠 노인복지주택도 주택수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별장에서 제외되는 일정한 농어촌주택 깡촌에 있는 농어촌주택도 이거 주택수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사원에 대한 임대용 주택이요 아까 사원에 대한 임대용 주택 정보의 후생복지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요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취득하는 주택 이런 것도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당연히 제외시켜져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해하면서 한번 봅니다 식값 준액 1억 원 이하인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할 분양하고 있는 주택 식값 준액 1억 원 이하인 주택 같은 것도 제외하고요 상속을 원인으로 이것도 좀 잘 보세요 실생활에서는 시험에서는 모르겠지만 실생활에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요 공동상속주택 포함해서 상속계시부터 5년 이내인 주택은 5년 내까지는 주택수 1세대 2주택 3주택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내 의지로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졸지에 상속받은 거니까 주택수 나는 1세대 1주택자였는데 갑자기 주택 공동상속받았다고 2주택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속받은 날 몇 년이요 상속계시로부터 5년 내 상속계시로부터 5년 내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아까 가성어린이주택 노인복주택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는 것들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특히 중과세율 중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 가성어린이주택이나 노인복주택이나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이라든가 사원에 대한 임대용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요 이런 것들 꼭 알아둡니다 얘네들은 주택수계산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일시적이주택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일시적이주택 그래서 일단 제가 시행령에서 올해 자세한 내용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만약에 시험에 꼭 낸다 만약에 제가 출제되다 그러면 그럼 뭐 심리는 비슷해요 시행령 쪽에서는 어떤 건 주택수계산하는 거 아까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들 가성어린이주택 복지주택 또 사원에게 임대하는 주택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일시적이주택이요 요거를 물어볼 가능성이 또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요정도 잘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까 일시적이주택은 조종대상지역 내에서 자, 우리가 이주택 조종상지역에 일주택이 있는데 또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중과세잖아요 몇 프로로? 8%로 그럴 때 자, 일시적이주택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때 제외되는 일시적이주택은 어떤 거냐 국내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일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라든가 학업이라든가 그래서 여기 뭐 이사 팔고 이사가려고 학업 또는 취업 또는 직장이전 자, 이런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자, 다른 일주택이요 이건 주택에 대해 다른 일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후 자, 3년이요 일반적으로 3년 종전주택과 신규택이 모두 조종상주택이 있을 때 둘 다 조종상주택이 있을 때는 그럴 때 몇 년 내? 1년 내 어떤 거예요? 종전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종상주택 내에서 여러분 일시적이주택으로서 만약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8% 피하려면 8% 피하려면 자, 이거 종전주택 몇 년 내요? 3년 내 일반적으로 근데 둘 다 조종상주택이 있을 때 하나라도 조종상주택이 있지 않으면 3년이고 종전주택도 신규주택도 둘 다 조종상주택이 있을 때 몇 년 내? 1년 내 이거 꼭 양독세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둡니다 기간은 자, 여러분들 꼭 이거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이고 그 다음에 둘 다 조종상주택이 있을 때는 1년 내 자, 이거요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 신규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꼭 알아둡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그러면 이 정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 뭐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이를 적용할 때 뭐 이런 것들은 편하게 봅니다 조업원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을 일기수여한 1세대가 그 조업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소여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업원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그러니까 조업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었을 때는 이거는 주택으로 됐을 때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이주택 기간을 기산합니다 주택이 됐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기간 같은 거 아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과 대상인 무상 취득이요 아까 우리가 조종 대상 중래 소지하는 시값 현액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몇 프로요? 12% 아까 우리가 주택을 주택을 조종 상정 내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는 몇 프로 중과세? 12%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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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그 3억 원 이상 주택을 말하는 거고 그때 12% 중과세 합니다 지분이나 부속 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값 현액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또 다음의 경우 중과세를 배제한다 그래가지고 1세대 1주택을 수여한 사람으로서 주택 딱 하나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만약에 주택을 그 배우자나 직계전비속이 만약에 무상 주택했다 증여받았다 그럴 때는 중과세 제외합니다 주택 딱 하나 갖고 있는 사람한테 증여받았을 때는 또 법인의 합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같은 이 특례 세율 우리 취득세 세율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할 때도 역시 또 중과세에 배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왔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봤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까지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이어서 우리가 취득세 개정 내용은 다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이번에 자세하게 취득세 세율 내용을 물어볼 가능성은 낮지만 대충 제가 강조한 내용들 우리가 취득세 세율에 대한 것 중과세율에 대한 것 또 이런 시행형 내용 몇몇 내용만 좀 눈여겨 봐놓으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나왔다 그러면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 63페이지로 갑니다 포인트 19번 63페이지도 제가 지난주에 다 ppt를 통해서 또 설명을 통해서 다 했던 거예요 자 근데 복습 겸해가지고 63페이지 우리 문제지만 핵심 유학으로 또 주요 내용들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포인트 19번 이거 별표시 두 개 반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세율특례까지 포함하면 3개 포인트 19번 3개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어떻게 중과세 하느냐 설치성 재산에 대한 그리고 보니까 스트레칭 한번 하고야 되겠네요 본격적으로 목운동부터 합니다 아이고 목운동부터 상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울어 돌립니다 자 그리고 기지개도 제끼고 아이고 어깨 돌리시고 좋습니다 우리 이번주 일요일날 쪽집게 특강 있죠 세포 그래서 이번주 일요일날 쪽집게 특강은 역시 또 개정된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핵심을 핵심을 압축한 내용 그 다음에 또 제가 더 압축한 내용 또 그 다음에 또 OX 가로넣기 두 개 중에 고르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론을 총정리합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여러분들이 가만히 그냥 이렇게 하수성위를 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쉴 새 없이 계속 거기다 적어놓아야 돼 계속 적어놓고 채워놓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총정리의 쪽집게 특강 이론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그걸 반복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시간 없거나 뭐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은 1차에 허덕여가지고 2차 시간 없고 그래서 막 허덕인 분들은 세포 분 기본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은 그거를 반복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점은 못 맞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거 응용력 발휘하면 되죠 물론 또 어떻게 하면 그거 하면 고득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인강수강생들도 오셔서 들으실 분들은 오셔서 들으시고요 너무 많이 오면 안 되죠 또 너무 많이 오면 방역수칙이 어긋나는데 근데 뭐 너무 그렇게 뭐 여기 뭐 저기 할 정도로 방역수칙이 어긋날 정도로 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인강수강생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들어서 그냥 그날 끝내는 게 낫지 또 따로 뭐 하려고 하면 못하게 됩니다 오셔서 끝내시기 바라고 63페이지 봅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바탕색 박스에 보니까 사치성 재산은 어떤 세일로 중과세 합니까 표순 세율에다가 중과균 세율이 몇 배요 4배 합한 세일로 중과세입니다 종류 어떤 거냐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별장 고구락장 골프장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이고 얘는 신설 증설 원시 주득이요 신설 증설할 때 산을 아작을 해고 농약 본벅 지을 때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인구 집중 경제적 문제 심화되니까 중과세 하는 건데 승계시득은 중과세 한다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골프장 이면범 버린몸 이판사판 중과세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 나머지 사치성 재산은 원시 승계 불문하고 다 중과세 하는데 골프장만 승계시득 매각 쉽도록 하기 위해서 단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승계시득 중과세 제외하고요 고급선박 사치성 재산인데 식값이 얼마요 3억 원 초과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말하고 고급택은 어디서만 중과세 한다 그랬어요 취득세만 취득세만 중과세 한다 그래서 고급택의 요건도 살펴봤습니다 고급택 그러면 가액요건 식값 순액 취득당시에 식값 순액이 얼마 6억 원을 초과는 주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취득세만 중과세 한다 2번 봅니다 별장 고불학장 고급택의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지방세에서나 했던 건축물 부속들이 경기불명하다 바닥면적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토들이 봅니다 그 다음에 3번 고급주택 고불학장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요 60일이에요 취득세에서 올해 며칠 나왔다 무조건 며칠입니까 60일이에요 고급택 고불학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택 고불학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세 착공했다 중과세 하면 되요 안 되요 안 되겠죠 중과세에서 제외한다 양가로 2번 과미력적 원형래 중과세입니다 과미력적 원형래 중과세 나왔다 어쩌고 그러면 표순세율에다가 중과금세 몇 배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동가름 1번 과미력적 원형래요 산업단지 유치적 공업적 제외 공장질환다니까 공장 신설 증설의 경우에 중과세를 하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요 중과세 할 때 중과세 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 과미력적 원형래 중과세 업종이요 비도시형 업종이어야지 도시형 업종은 중과세 한다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도시형이 필수적으로 유치되어야 되는 업종인데 도시형 업종이 어떤 건지는 기본적으로 자세히는 와있지만 자세히는 알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가스업, 전기업, 수도업 뭐 그런 것들인데 그 다음에 신설이요 생산시설 연면적 몇 제곱미터?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신설 증설 신설 될 때 중과세 한다 500제곱미터 미만은 중과세 장금 증설의 요건까지는 모르셔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차 공장 신증설이면서 어떤 물건을 취득할 때 중과세 하느냐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또 공장 신증설이로부터 5년 내에 취득하는 차량 개장비 이렇게 4가지 이런 물건을 취득할 때 중과세 한다 그 다음에 과미력적인 법인에 본점 뜨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주득시도 중과세 하죠 이거 본점이나 주사무소 지점이나 분사무소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떡헌이 짓거나 늘릴 때 새롭게 인구입이 있고 경직적 문제 심화된다고 중과세 합니다 기존의 빌딩 승계시도 주의만 바뀌는 거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양가로 3번 대도시내 법인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주득시 중과세입니다 대도시내 중과세 나왔다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의 3배한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세율로 중과세 합니다 동가름 1번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 지점 분사무소 설치 대도시 바깥 내로 법인 전입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주득할 때 중과세 하는데 그때 중과 대상은 과미력적인 용내에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주득과 달리 대도시내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할 때 부동산 주득은 본점이나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 또 원시 승계 사업용 비사업용 관교시 모든 부송산 취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합니다 이건 옛날에 대도시내 중과세는 옛날에 등록세에서 중과세 했던 거기 때문에 등기 같은 거 할 때 등기 할 때는 지점이든 분사무소든 본점이든 모든 주사무소 이게 뭐 어차피 등기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무소 중과세는 옛날 취득세가 중과세였던 거고 양가로 3번 대도시내 중과세는 옛날에 등록세에서 중과세였던 거다 얘는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 원시 승계 사업용 비사업용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부동산 주득이고 동가비 니음번이 중요했죠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는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 주득에서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법인이 사원에게 임대용으로 주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지방세법에서 삭제되고 어디로 갔어요 시행령에서 아까 중과세 제외되는 주택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사원에게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요거 중과세 제외한다 글로 갔고 여기서는 삭제가 됐습니다 B번이요 중과제옵정이 중요했죠 그래서 별표시에는 꼭 알아들어갔습니다 기본세에서 만 4개가 나오는데 대충 이 정도 은행업 할부금융업 의료업 유통산업 사회간접자원시설업 첨단업정 등등 해가지고 대도시의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 이런거 중과세 한다 한다 안한다는거 꼭 알아들어갔고요 이거는 별표시에는 알아두시고 딱 봐가지고 취득세 문제나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대도시내 중과세 나왔는데 이거 중과세 한다고 했을 때 하여튼 이런건 중과세 하면 되겠는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그냥 서울에는 못 있게 하고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이러면 되겠느냐 이런걸 생각하시면 이런 업종 설치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이런 업종은 중과세 한다 한다 안한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 공장 신증서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에서는 과밀국 내 공장 신증서에서는 공장용 건축물 값속도지 차량기 장비까지인데 사실 대도시내 중과세에서 공장 신증서의 경우에는 신증서라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만 중과세지 차량기 장비는 안 돼 이런거까지 차이점까지 물어볼 가능성은 낫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64페이지 오늘 특례 세율입니다 그래서 세율특례를 요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세율특례 펴놓으시고요 자 우리가 세율특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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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물론 세율특례는 이게 더 많이 있지만 그래도 뭐 요정도 우리가 세율특례는 더 많이 있지만 요정도는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세율특례요 일단 절 보세요 화면 보면 어디로 보니까 우리가 취득세 세율 세율특례에서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취득세 세율특례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A라는 어떤 사안이 있는데 지난주에 살짝 설명드렸어요 A사안에 대해서 옛날 취득세는 지난주에 설명드린 게 A사안에 대해서 취득세는 요거 옛날에 과세를 안 했어요 형식적주의라고 해서 2%였는데 통합되기 전에 근데 등기할 때 등록세는 공짜로 안 해주고 등기는 등록세는 과세를 했어요 자 요게 이제 취득세로 통합됐잖아요 세목관사회에 따라 통합됐는데 종전보다 세금부담 늘어나면 안되고 똑같아야 되니까 자 지금 취득목세 통합된 이 표준세율이요 상산팔 무동리팔 유시비시 원팔 영삼시계 이 표준세율에서요 옛날 취득세 과세지 않았던 2%를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이요 공무원들이 취득목세를 통합하면서 연결나사 같은 역할을 하는 조종세율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자 중과 기준세율이죠 2%를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등기비용만 납니까 종전하고 똑같잖아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사안이 있었는데 B라는 사안에 대해서 옛날 취득세는 과세를 했습니다 2%로 근데 등기등록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세는 과세 안 했던 사안이 통합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하고 똑같으려면 취득세 비용만 받으면 되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그러면 종전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는 A산과 B산을 섞어놓고서 섞어놓고서 다음 중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게 어떤 경우냐 이 A산이 어떤 거냐를 고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자 골라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B산이 어떤 건지를 자 묻습니다 그래서 A산과 B산이 섞어져 있을 때 이걸 골라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교재 64페이지 보시니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소한 여기 문제집이 나와 있는 이 정도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제집이 나와 있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먼저 개인간의 환매등기를 평하는 매매로써 환매권 행사하는 경우에 매도자 매수의 취득 있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매도자 매수의 취득을 보시면 동창들 돈 빌려온 동창들 얘기해 드렸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돈 빌려온 동창들 얘기해 드렸는데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갑과 을이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순간에 10년 15년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반갑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냈냐 그래서 나도 반갑고 그래서 맞아주다가 나중에 보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 진짜 돈 빌려지면 못 받을 것 같죠 너 사업한 애가 네 명의로 부동산 갖고 있죠 너 그러다 잘못되면 큰일 난다 일단 나한테 소유권이 전에 대신 네가 형편이 괜찮아지면 언제쯤 되삭아갈 수 있는 도록 환매권을 유보하는 특약을 맺고 자 이렇게 나한테 팔아라 그랬다가 나중에 환매기간 내 환매대금 치르고 환매권을 행사합니다 자 갑의 그러면 야 다시 팔아 그러면 이 환매도자 매수의 취득을 보면 의리 입장에서 보면 왔다 간 거고 갑의 입장에서는 갔다 온 거고 그렇죠 형식적 취득으로 옛날 취득세 과세 안 했어요 그랬는데 취득세 옛날에 과세 안 했는데 등록세는 등기는 개인간의 등기 공짜로 안 해주고 과세 했잖아요 이게 통합되니까 통합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취득세 과세 되지 않았던 걸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를 중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간의 환매등기를 피하는 매매로써 환매기간 내 매도자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 매수의 취득 왔다 갔다 오고 형식적 취득이요 2번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이 감면 대상 농지 주도 그랬는데 우리가 상속으로요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요 고급택은 제외입니다 자 그것 제외하고 밑 보속 토지를 주도합니다 상속으로 어린이 시절에 학교 갔다 오는데 친구를 만나는데 얘기해 드렸죠 야 친구야 너 우리 집에 놀러올래? 그렇게 얘기하지 야 친구야 우리 아빠 명의 집이 있는데 놀러올래? 그렇게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나 친구야 우리 아빠 엄마 공동명의 집이 있고 그 집에 다 가족인데 놀러올래? 하는다고 했잖아요 자 장성에서 제가 무주택 1가구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셔서 그 주택을 상속받으면 그 주택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이고 지금도 보다 우리 집이다 이런 개념으로 옛날에 형식적 취득으로 과세 안 했었어요 취득세를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어요 자 이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하는 건데 상속으로요 어린 시절에 제가 리 출신 분들 앙케이트 조사했었잖아요 내가 태어난 것이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또는 의위신 분들 손들이라고 했었는데 다 서울 출신이네 지금? 다 동 출신인가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리 출신 분들 손들이라고 했었는데 부모님 저 바깥에서 어제 물어본 곳에서는 금산 충청남도 금산 출신 또 한 분이 밥 타러 아파서 쭈피찜이 손 안 들려고 하다가 내가 눈치에 레이저를 쏬더니 탁 손들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냐고 그랬더니 금산 충청남도 금산이라고 자 근데 부모님이 인산밭에서 일하고 계시죠? 아빠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가방 던져놓고 부모님 일할 수 있는 옆에서 일손도 덮고 행복하게 유연시로 보냈는데 장성에서 작용하는 농민이 돼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농지 상속받으면 그 농지는 어린이집도 우리 놈밭이고 지금도 우리 놈밭이다 이런 개념으로 근데 등기는 부모님에서 4명이로 꼭 잘 안 해주니까 표순세율에서 중고학임수를 뺀 특례세율입니다 다 등기병만 받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여러분 어린이집도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이집도 우리 놈밭 지금도 우리 놈밭 아버지 그러면 항상 뭘 떠올려 그러세요?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도를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이거 표순세율에서 중고학임수세를 뺀 특례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예외는 시험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외는 시험 쓸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대도신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그냥 부동산을 취득하면 표순세율에서 3배한 세율에서 중고학임수세를 뺀 세율인데 이 부동산 취득 여기 아래 특례에 당하는 부동산 취득일 때는 이 특례세율의 3배로 중고하시는 경우인데 시험에서는 단 중과세율은 제외한다고 해서 항상 예외는 고려하지 않도록 문제를 묻고 있으니까 시험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법인이 합병으로 인한 취득도 A법인, B법인 합쳐지면 형식적 취득이요 다만 등기 공짜를 안 해주고 합병 후 중과 대상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고 이런 것들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법인 합병 그 다음에 4번 공유물 합유를 분할로 인한 취득도 역시 그렇습니다 다만 공유물 합유를 분할로 인한 취득 등기분분상 본인 집을 초과지 않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거기 여기 보면서 한 번 할까요 그러면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 공유물 합유를 또 부동산 실명법에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등기로 인한 취득 단 등기분분상 본인 집을 초과지 않았어야 돼요 그냥 가브리 공유한 부동산을 50%씩이었는데 분할했다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갔으니까 형식적 취득 등기는 공짜라는 집 이런 겁니다 다만 가브리 공유한 부동산 감 60을 40으로 분할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지분이 변도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종전보다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표순세를 적용되기 때문에 자 등기분분상 본인 집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하여튼 공유물 분할 합유를 분할 이런 거 얘네들 자 표순세를 해서 중간적인 뺀 특례세율입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도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도 부부가 혼인회용사관 재산은 부부 공동소재산인데 이거 자 내 거 내가 찾아가는 뭐 이런 것들 또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번쩍 들어서 동일대진에서 몇 미터 옮기면 소유자반도 없고 근데 표제분은 고쳐야 되죠 그러니까 등기는 공짜라는 지고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종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가액은 그러하지 않는다 1억이었는데 옮겼던 1억 2천에 됐어요 그럼 초과한 부분은 표순세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6번까지는 형식적 취득에 대한 취득 특례인데 이거는 그냥 특이하게도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도 시행령에서 위에 있는 것들은 지방세법 내용이고 이건 시행령 내용인데 특이하게도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도 표순세율에서 중고학용수 뺀 특례 수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얘네들 우리 딱 압축해서 적어놓은 문제집의 핵심료약에 나와있는 이거를 딱 기억하면 됩니다 얘네들은 표순세율에서 중고학용수 뺀 특례 수용이고 그 다음에 중고학용수 뺀 특례를 볼게요 중고학용수 뺀 특례 교재 우리 64페이지 문제집 동가라면 1번부터 4번까지는 묶어요 1번부터 4번까지는 묶어가지고 여러분이 뭐라고 써놓냐면 그 앞에다가 뭐라고 써놓습니까 그렇지 간주취득이요 대표적으로 간주취득의 경우가 간주취득의 경우가 중고학용수 뺀 특례 수용을 정합니다 간주취득의 경우 그래서 건축물 개수로 가해 증가했을 때요 건축물 개수로 가해 증가 면적 증가하는 개수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면적 증가하는 개수는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취득이 아닌데도 원시취득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은 개수로 우리가 개수로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하고 이런 간주취득은 뭘 과세 앱수로 합니까 간주취득은 증가한 가액을 과세 앱수로 한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증가한 가액에 어떤 취득을 중화한다? 중과 기준 취득, 특례 취득을 중화하고 그런데 개수로 면적에 증가했다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는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취득이 아닌데도 원시취득을 본다고 했죠 아까 그래서 원팔 몇 프로? 2.8% 원팔 2.8% 원팔 2.8% 표준 취득을 중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봅니다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변경으로 가해진 가액거나 또 토지 지목변경으로 가해진 가액과 이런 간주취득의 경우는 증가한 가액에다가 어떤 취득을 중화한다? 중과 기준 취득, 특례 취득, 2%를 중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토지 지목변경의 경우도 사례 이런 거 계속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밭을 갖고 있는데 대로 지목을 변경합니다 그랬을 때 지목변경 전의 식값 준액이 1억 원 지목변경 후의 식값 준액이 5억이 됐다 취득세 산출세액부에 봐라 그러면 일단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증강가액 과세표준인데 증강가액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4억 원 여기다 어떤 세율을 정한다고요? 중과 기준 세율, 특례 세율 중과 기준 세율, 특례 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몇 프로예요? 2% 그러니까 4억에 2%니까 2,4,8 산출세액 얼마? 800만 원 이런 것들 그래서 취득세율은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지목변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건당 얼마요? 건당 얼마? 6천 원 이렇게 해서 건당 6천 원의 세율을 정리해가지고 건수과세표준이고 변경등기니까 건당 6천 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지목변경, 차량기장비, 선박, 종류변경 같은 간주시득은 증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가지고 자 보세요 이 증강가액에다가 세율은 증강가액에다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를 정한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과점주주의 주식취득도 지난주에 과세표준은 그였어요 취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한 총가액 토지가액, 건물가액, 차량가액 합쳤더니 10억이야? 거기다가 과세되는 취득 비율을 곱하니까 60% 그래서 10억에 60%니까 6억 이런 식으로 과세표준이 나왔어요 그럼 그 과세표준에다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를 2% 중합니다 1,60이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간주시득의 경우 네 가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연습장, 레저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을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를 정하고 그 다음에 전속기간 1년을 초과는 임시건축물을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임시건축물을 비과세하는데 전속기간 1년을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을 과세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를 이런 것들 지목이 묘진토지 또 역시 지목이 묘진토지도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를 정합니다 지목이 묘진토지 그러면 이것만 딱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딱 머릿속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를 정한다는 것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 간주시득의 경우 네 가지하고 그 다음에 레저시설 같은 골폼장 같은 시설물을 취득했을 때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지목이 묘진토지 또 전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을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를 이 정도만 딱 알고 있으면 다 꾸른다는 시장이 없어요 이게 더 있어요 이렇게 더 많이 있지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를 딱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딱 알아두시고요 더 있지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19번이요 그래서 뒤에 가서 한번 봅니다 몇 페이지 지나면 여러분요 자 몇 페이지 지나면 95페이지죠 62번 문제부터인데 핵심 요약을 받고 잠시 쉬었다가요 62번 문제부터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